두고두고 들어야 될 여러분 인생 명언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딱 두 개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수바이처 이 두 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명언 바로 스티브 잡스 애플의 창업자이자 맥앤토시를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회사에서 물러났지만 아이팟으로 화려한 데뷔를 해가지고 지금 애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플 주주님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애플 주식 다섯 개 있는데 콜라당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또 재미있는 게 우리 스티브 잡스랑 저랑 MBTI가 같아요 바로 ENTJ입니다 이 MBTI는 여러분 되게 직설적이고 독설적이고 통찰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기업의 CEO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어떤 말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여러분 잘 안 들리죠? 우리가 영어에 대한 해석 능력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쪼개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The only way to do 무슨 말일까요? 오직 방법입니다 To do 해야 할 The only way to eat 먹어야 될 유일한 방법 The only way to study 공부해야 될 유일한 방법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문장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우리 하나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If you want to learn how to ride a bicycle The only way to do it is by practicing 조금은 쉬우니까 들리나요? 만약 너가 어떻게 자전거를 타는지 배우고 싶다면 If you want to learn how to ride a bicycle 이거예요 The only way to do 유일한 방법은 뭐다? It is by practicing 연습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 더 해볼까요? If you want to speak English well The only way to do it is to study English with Frank Sam 그럼 우리 앞으로 새로 가서 우리 스티브 잡스가 한 말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이게 한 번에 갑니다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훌륭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Is 뭐하는 겁니다? To love 그래서 be to 동사는 동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My dream is to speak English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Is to love 사랑하는 거예요 What do you do? 너가 하는 것을 훌륭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너가 하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영어 공부 힘들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 일이 너무 싫어 집에 가서 발 씻고 자고 싶어 여러분의 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도 그 일에 몰주를 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멋진 삶을 살았듯이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사랑한다면 훌륭하게 그리고 멋진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구문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마지막에 what you do 이거 해석을 해볼게요 what you do는 무엇입니까? 너가 하는 것 이런 해석이 아니라 너가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what you like 무슨 말일까요? 너가 좋아하는 것 What I want 무슨 말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 What I need 내가 필요한 것 What I have done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 이런 식으로 여러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What I need is your love 들리나요? What you choose tells the future 저는 이 구문 이건 제가 만든 건데 What you choose tells the future 또는 your future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가 선택한 것은 너의 미래를 말한다 제가 여러분 지금 부록의 나이에 왔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30대 20대 때 결정한 일이 그때는 몰랐지만 그 일이 결정한 후에 5년이 지나면 이게 올바른 선택이었다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로 힘든가요? 괜찮아요 5년 동안 기다려보세요 옳은 선택인지 옳지 않은 선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투자랑은 관련이 없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싶어 좀 무섭고 두렵죠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 일을 사랑하고 이 일에 미쳐서 할 수 있느냐 저도 처음에 영어학원을 제가 의지대로 한 건 아니었지만 시작했을 때 저는 이걸 생각했습니다 학원이 잘 안 됐어 처음에 그래서 1년 하고 계속 적자가 났었는데 이걸 접어야지 하고 사실은 취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취업이 됐어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아 내가 왜 이걸 포기할까 나는 영어 가르치고 말하는 게 좋은데 다만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뭐 이걸 포기한다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전화해서 못 가겠다 라고 얘기하고 새로 제 일에 몰두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다 우리 고스티브 잡스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이거를 여러분 가만히 가슴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열정을 태울 만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다음은 바로 멋진 말이에요 알버르트 수바이처 여러분 수바이처 아시죠 우리 가장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Success is not the key to happiness Happiness is the key to success If you love what you are doing you will be successful 자 이거를 한번 쪼개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딱 두 개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succeed 얘는 동사로 성공하다 라는 뜻이에요 success 얘는 명사로서 성공이란 뜻입니다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success 명사로 성공이란 뜻이에요 문장을 만들면 I want to have success in my job I wanna have success I wanna have success 한 번에 들리죠 나는 성공하고 싶다 어디 안에 in my job 내 직업에서 이겁니다 She worked hard 그녀는 열심히 일했어요 And achieve great success Achieve the great success 무슨 말일까요 Achieve 달성하다는 뜻이죠 그는 열심히 일했고 달성했습니다 The great success 정말 훌륭한 성공을 In her studies 그녀의 연구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She felt a sense of success She felt a sense of success 그녀는 느꼈다 성공의 그런 감각을 이 성공의 느낌이 딱 왔던 소리죠 When she passed her driving test 그녀가 driving test를 통과했을 때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uccess는 명사다 Success is not the key to happiness 이제 들리죠 성공은 It's not the key 열쇠가 아니야 To happiness 행복을 여러분 성공한다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Happiness is the key to success 그래서 행복이 열쇠입니다 어디로 가는 성공 그러니까 성공한다고 행복을 쟁취하지 않지만 행복하면 여러분 성공을 갈 수 있다는 뜻이죠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에요 행복이 성공의 열쇠라는 소리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주 flex 막 돈 잘 쓰고 그래도 내 주변에 친구 한 명 없고 이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점을 우리 행복에 잡자 물론 스티브 잡스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 사랑 자체가 행복이라는 소리죠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지만 여러분 행복은 성공의 열쇠입니다 If you love what you are doing 여기 똑같은 거 또 나왔죠 만약 너가 사랑한다면 What you are doing 너가 하는 것을 You will be successful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위에 있는 스티브 잡스와 수바이처 말이 되게 비슷합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아 지금 뭔가 잘 안되고 있나요? 내가 그 일을 정말로 사랑하고 나의 행복이 그 일에서 나온다면은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영어 공부가 힘들다 아 잘 안돼 근데 영어 공부할 때 행복해 그럼 여러분이 방법을 조금 잘못 알고 있었을 뿐 지금 여러분은 제대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 정확히 알고 싶다 천안이나 동탄이 있다면은 저희 팀 영화에서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게 안되면은 우리 일대일 수업 또는 비대면 수업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저희 프랭크쌤 영어에서 제가 만들어놓은 교육과정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시작해 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success is not the key to happiness happiness is the key to success if you love what you are doing you will be successful